제 38장 마탄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울이 예리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데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구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아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리미아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리미아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리미아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실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리미아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리미아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리미아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겉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리미아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리미아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겉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리미아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리미아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리미아가 시위대 뜰에 머문이라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리미아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리미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아 왕이 비밀이 예리미아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디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디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디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룻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도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데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업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리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리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미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내부와 내시장 살수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도담 샘물을 통하여 성업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온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가 냈을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물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비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가 냈을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 사라단과 뇌시장 누부 사습원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설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레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룰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아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루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크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메 예레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크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크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누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크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크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와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와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합과 안문자선중과 에동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크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초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안문자선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래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데레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레가 가래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렬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면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쇄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비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쓰れる 하나님께 진심這樣的 믿음으로 늘어날 것 만나다 감사합니다.